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심심한 탱자입니다. 한 달 일정으로 캐나다 횡단 로드트립을 떠나면서 이상하게도 특별한 가뭄이 없었습니다. 흥분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첫 번째 캠핑장인 처츠주립공원에 해 있을 때 도착해야 한다는 목표만이 뚜렷했고 준비물 챙기느라 자꾸 지연되는 출발시간이 약간의 조발심만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츠주립공원은 집에서 450km 떨어져 있고 4시간 30분을 달려야 합니다. 겨우 시작일 뿐인데 결말을 드러내서 김 새는 건 아닐까 염려도 있지만 암튼 집에서 처츠공원까지 달리는 이 길은 돌아올 때는 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며 서러움인지 감동인지 뿌듯함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눈물바다를 이루며 달리게 됩니다. 그저 담담하게 출발했다고 느끼는 의식과는 달리 제가 평소와는 분명 다른 감정상태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캠핑장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사이트가 조금 특이한 형태더군요. 원래는 차와 텐트와 피크닉 테이블이 주어진 사이트의 한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길 위에 주차를 하고 경사를 내려가야 널찍한 공간과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차와 테이블이 같이 붙어 있어야 취사도 편하고 또 전 텐트 없이 차박을 해야 하는데 주차 위치가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놓여진 것도 신경이 쓰여서 차를 경사 아래로 몰아 테이블 옆에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사로로 진입할 위치를 제대로 보려고 차에서 잠깐 내리려는데 세상에 20년간 운전을 했지만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도우를 열고 내리려고 차 밖으로 발을 내미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어를 파킹으로 바꾸지 않고 드라이브인 상태에서 그냥 차에서 내리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편지라서 차가 서서히 움직여서 급하게 다시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걸렁이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기어를 파킹으로 잘 맞추고 경사면의 진입 위치를 확인한 후 살살 차를 몰아 경사로로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더군요. 어찌어찌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 운전 실력으로 다시 경사를 올라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마침 건너편 사이트에 아저씨 한 분이 계시길래 제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운전 실력도 실력이지만 오늘 밤에 비가 올 예정이고 내일 땅이 물러지면 절대 올라올 수 없다고 그냥 원래 지정된 주차 위치에 차를 세우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제가 뚝딱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나무침대가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침대 다리에 로프를 묶어서 차체와 연결을 하긴 했지만 경사가 심한 곳을 오르기에는 흔들림이 있을 듯 싶었고 게다가 물은 땅을 오르고자 차가 몸부림이라도 치면 나무침대가 흘러내리며 차 뒷유리창을 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자 갑자기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여행은 시작도 못하고 정칠 뻔했습니다. 여행 첫날의 어색함과 주차 문제로 뭔가 허둥대는 제게 작은 문제가 또 닥쳤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으로 저녁을 먹으려고 아이스박스를 차에서 내리는데 물이 조금씩 흐르고 아이스박스가 놓여있던 조수석 의자가 젖어 있었습니다. 20년 된 아이스박스를 점검도 하지 않고 들고 왔더니 세상에 바닥 한쪽에 구멍이 나서 얼음 녹은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를 버릴까 생각했지만 김치나 계란을 보관해야 하니 그럴 수도 없고 당시 다시 사면 된다는 생각은 예처 못했습니다. 한 달간 여행이 이어지다 보면 차박을 위해 개조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보수를 위해서 몇 가지 자재와 도구를 챙겨왔는데 마침 접착력 강한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물 새는 곳에 테이프를 여러 겹으로 붙여서 아쉬운대로 해결을 보고 챙겨온 커다란 쓰레기 봉지에 아이스박스를 통째로 담아 이중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여행 내내 봉지에 넣었다 뺐다 불편했고 매번 물이 새는지 챙기느라 신경이 쓰였지만 여행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아쉬운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얼른 샤워를 하고 쉬어야겠다 싶어서 목욕용품들을 챙겨 들고 지도를 보면서 샤워장을 쳐다 나섰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었고 어느 정도 상황도 정리되면서 제 마음도 진정되었을 때라서 실수가 많은 하루였지만 그래도 아주 잘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숲석을 걷는 데 기분이 꽤 괜찮았습니다. 제 자리가 좀 맺은 쪽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샤워장까지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 샤워장까지 차로 이동하고 샤워 끝나고 다시 차를 몰아 돌아와야 하는데 아주 오랜만에 캠핑을 하게 되면서 차로 이동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룰루랄라 좋다고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막상 걷다 보니 아까 체크인했던 입구까지 가서 다시 방향을 틀어 샤워장 쪽으로 가야 하는데 입구까지 가는 것만 해도 꽤 먼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그렇게 멀리까지 걷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들고 있던 지도를 보며 샤워장으로 나 있는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숲을 속으로 사람들이 걸으며 생긴 작은 길이지만 돌아올 때 다시 찾는 건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근데 웬걸? 샤워를 시원하게 마치고 나오는데 해가 이미 지고 어둠이 내리니까 지름길은 두말할 것도 없고 큰 길도 분간이 안 되더군요. 같은 길을 돌고 또 돌아도 지름길은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고 큰 길로 걸어 돌아간다는 건 더더욱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부터 제 사이트까지 난 길은 정말 숲 속에 불빛도 하나 없는 깜깜한 비포장 도로라서 차로 헤드라이트 켜고 달려도 조심해야 할 판에 제대로 되는 손전등 하나 들지 않고 왔던 제가 걸어서 그 길을 간다는 건 진짜 귀신에 홀리거나 동물들에게 당하거나 아님 혼자 겁에 질려 심장이 먹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름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일념하에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 가족이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캠핑장의 밤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같은 작은 불빛 하나에 의지하며 삐죽삐죽 흔들리며 걸어오는 제 모습에 그분들이 놀라지 않으시길 바라며 신뢰를 무릅쓰고 다가갔습니다. 지도상에 제 사이트를 가리키며 혹시 여기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지름길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혹시 찾는다 해도 이 어둠 속에서 걸어갈 수 없을 거라 하시면서 아저씨가 자기 차로 태워다 줄까 물어보십니다. 정말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발력 있게 망설임도 없이 답이 튀어나오는지 네! 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놀랍도록 우렁찬 답부터 터져나왔고 숲속 캠핑장에서 밤의 낭만을 즐기셨던 그분들의 분위기를 깬 죄송함은 그제서야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저씨도 토론토 근처에 사시는데 이 캠핑장은 처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겨울에 한 번 자기도 뻔한 길에서 밤이 찾아더니 갑자기 위치 분간이 안 되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제 심정이 백번 이해된다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멀리 슈페리어 호수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다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면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천지 분간 못하며 허둥대는 제게 용기를 주시며 남은 여행 잘 마치기를 바란다고 응원하며 제 사이트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첫날 신고식을 호되게 치른 듯 했습니다. 여러 문제와 사건들로 정신없이 휘둘렸지만 그렇다고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이래서 어떻게 긴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도 이상하리만치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별 문제 남기지 않고 잘 지나가서 다행이란 안동함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앞으로 더 정신 바짝 차리자고 다심했습니다. 나무 침대 위를 덮고 있는 아이키아 솜이불로 기어들어가는데 어찌나 깨끗하고 포근하던지 걱정 따윈 다 날려버리고 그제서야 그토록 기다리며 준비했던 여행이 시작됐으면 실감나면서 슬며시 입가에 미소도 짓게 되고 잘 해보자고 주먹을 끈지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품 가슴을 안고 꿈나라로 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